자기도 해봐. 나? 왜? 우리 떨리냐. 떨려? 이게 내가 재진 게 맞나 봐. 엄마보다 장모님이 편하다. 엄마보다 장모님이 편하다. 나는 엄마가 편하다. 그렇지 그렇지. 엄마가 더 편하지. 나는 엄마가 더 편하다. 그렇지. 이거는 뭐 해피엔딩은 진실로 끝나야. 그렇지. 긴장된다. 설마. 어머 너무 좋아해. 이 기분 너무 좋아하는데? 어머니 봐. 어머니 표정 좀 봐. 아니 나 장모님이 편한가 봐. 엄마 나 장모님이 편하다. 내가 편하지 왜 장모님 편해. 나는 너무 좋다. 어머 어머니. 진실 웃음소리가 승자의 웃음소리. 아 그건 너는 내가 널 이제가 키워주고 그랬는데. 내가 널 이제가 키워주고 그랬는데. 장모님 편해달라고 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냐. 아니 엄마가 이제 엄마니까 편한데 장모님이 한편으로는 더 편하다니까. 장모님이 한편으로는 더 편하다니까. 맨날 엄마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어디 돈 주라 뭐 해라 이리 와라. 나 엄마 맨날 집에 오고. 또 계획이야. 어머 속상하시겠다. 집에 오고. 그래도 그래도. 그래도 그래도. 그래도. 엄마 엄마가 있을게 네가 태어났지. 엄마 없으면 네가 어디고 태어났겠냐. 엄마 이거 뭐 장난인데 왜 그래. 장난 좋아하네. 진짜지 이거 장난이야. 그리고 내가 너 어렸을 때 너. 너 젖본에서 빼보려고 하면 내가 안 빼고 이제껏 잘 키워놓을게 너는. 사진 줬다 하면 편하다 하면. 저만 들으면 어머니 진짜 서운하지. 어떡해. 어머니 당황하셨어. 나 이제 머리나 까먹어놨다. 너도 아들 나봐야 아들이. 아들이 없어. 아들이. 내 마음을 할라. 어머니는 다 저렇게 얘기해. 아니 왜 이렇게. 100kg 먹고 주무시라. 하하하하하